넥스피지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즈입니다. 먼저 저의 핸드폰이에요. 저는 일단 랩몬에 쓰고 있고요. 네. 저는 미스친이 캐릭터를 너무나 좋아해서 미스친이 캐릭터를 항상 이렇게 핸드폰 사용하는 케이스로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로는 저의 필수한테 머스터드 아이템 선글라스입니다. 항상 이제 공항이나 어디에 가볼 때마다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데요. 네. 블링이 랩이 너무 예뻐서 최근에 산 선글라스 두 번째는 핸드크림이에요. 저는 손이 되게 막 자주 씻거든요. 그래서 손이 건조할 때마다 핸드크림은 더 이상 눈새 좀 확정하고 좋고 공촉촉해요. 공촉촉한 맛이 잘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히트 쿠션이고요. 이거는 정말 여성분들에게 필수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가 없으면 정말 크게 나요. 항상 모든 포함 속에서 화장을 붙일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아이템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